군주가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되고 경멸과 미움의 대상인 것은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경멸과 미움의 대상으로 군주가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과도할 정도의 관대함과 후함을 추구할 때 바로 군주가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명저서인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주는 충언이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충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5월 23일 날 최종변론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1900장 이상의 당일 투표지 가운데서 천장 이상이 바로 일장기 모양처럼 진뭉개진 그런 소위 당일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그런 정인이 출석해서 최종 정언을 하는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페이스북에서 이런 주장을 만났습니다 부정선거가 싸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일주일 뒤가 바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선거와 싸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일주일 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직접 대화한 바는 없지만 현재 이 문장으로 봐서 민경욱 의원도 제가 갖고 있는 상황 판단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하고 대중들이 가장 여러분들 절실하게 간구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표를 던진 대중들이 더더욱 절실히 간구하는 선거 정의의 구현이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주변 척건들에 의해서 많은 조언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게 그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일 전부터 저도 입장을 선회해서 당신이 만일 이 문제를 덮는 순간 지지층의 아주 격렬한 그런 반발과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민경욱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시국 인식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도자의 소위 아주 확고한 신념과 의중이 없이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취임사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 단 한마디도 부정선거나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두 달이 흘렀지만 단 한마디도 단 한 단어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언은 바로 경주에서 유세중에 나온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인수위 시절에는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인수위 내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을 미뤄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의중이 없구나 의도가 없구나 의지가 없구나 이 문제를 그렇게 쓱 심각하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을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이 지적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도자는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본인도 골로 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상황 판단을 잘 못하면 그러니까 탄핵 때 정보가 어떻지 당시 분위기가 어떻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정치를 그만둬야 된 거죠 상황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정치는 상황 판단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시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항상 당일 투표와 투표 결과가 현격하게 다르고 사전투표가 항상 민주당에만 유리했던 사전투표 매우 불합리한 투표 방식이니 선관위는 부정이 없다는 맥없는 주장만 하지 말고 당장 사전투표를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하단에 김정선 신민님이 아주 핵심을 지적합니다 서울시 시민이 얼마나 현명한 분들인데 사전투표 결과 서울시내에 의한 1480투표소에서 100% 더불어민주당이 우시로 나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은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480대 제로가 된 겁니다 1480대 제로 모든 서울시내의 1480개의 투표소에서는 바로 누가 승리했습니까 민주당이 다 승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1480대 제로라는 것은 압승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아마 수천 수만 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거의 뭡니까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에서 승리한 적이 없을 겁니다 1480대 제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리 확률이 1480대 제로가 서울 지역입니다 인천은 그러면 한 400, 500대 제로가 되겠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키막힌 그런 숫자를 보고도 선거가 무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맛이 갔거나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에 압도돼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480대 제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보시겠지만 볼수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울의 당락이 바뀌었을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을 조사해 보면 중구, 성동구, 가베, 홍익교 후보는 65개 이름 투표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65대 제로입니다 이낙영 후보는 종로구의 60개 투표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60대 제로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영등포, 가베, 김영주 후보는 59개 투표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러분 장관을 지내셨던 황희 전 장관은 66대 제로로 승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걸 다 합치게 되면 1480대 제로인가 50대 제로인가 보시죠 서울시내 1480개네 1480대 제로라는 사전투표 전면 승리 이게 민주당이 거둔 협격한 성과입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를 이수진 후보는 48개 투표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48개 투표에서 모든 투표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근인 윤근영 후보는 51대 제로입니다 이인영 후보는 64대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두고 부정승을 안 했다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다 어떻게 사전투표를 다 조작했으니까 투표소마다 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148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1480대 제로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덮겠다 덮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별인 거죠 이거는 사람 댐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인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소위 이야기한 선거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인간성 자체가 안 한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대법관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무슨 관계없이 그냥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그 자체를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우리